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을 모실 텐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오건영 부부장을 제가 처음 뵌 게 정확히 2년 전쯤 이만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오건영 부부장의 첫 책을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사람을 한번 방송에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 치아에서 비싼 건 아니고 우동에다가 돈가스를 사드리고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시작된 2년이 2년 동안 우리 3프로 TV에도 참 좋은 영향력을 줬고 오건영 부부장의 인생에도 참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행운을 누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인가 했더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2년밖에 안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죠.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제 기억이 맞죠? 한 2년 전이었죠? 그때 첫 책 이름이 뭐였죠?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책이 읽다가 책 내용과 제목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어쨌든 3프로와 2년을 맺으면서 그 해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작년에 또 부의 대이동 그건 저희가 만들어서 올해 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케이크도 받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오건영 부부장의 세 번째 책이 나오는 날이라면서요? 아 예. 저기 이제 예판에 들어갔고요. 오늘부터는 6월 7일 날 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6월 7일?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의 시나리오이고요. 이렇게 그냥 매크로 경제의 여러 가지 최근처럼 물가나 금리 같은 게 많이 바뀌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아 그런가요? 잘 들려요? 잘 들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 그냥 시장 최근에 보면은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때 뒷부분에 조금 이제 액기스 부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도 있고 잘 들린다는 분도 많은데 제가 뭘 믿어야 될까요? 지금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지금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아 이젠 굿! 아 네. 괜찮으신가요? 새로운 신간에 대해서 제가 홍보송 멘틀란드 그때 딱 잘 안 들렸나 봐. 아 예.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날 때 한 번 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아침 시간에 오건영 부부장을 참 오랜만에 모셨는데 아 저는 나름대로 한 코너를 없애고 했는데도 시간이 모잘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날은 또 아침이다 보니까 판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아 예. 저도 좀 아침 방송할 때 좀 당황했던 게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시험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뒤에 이제 주신 질문도 제대로 답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찜찜하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앞쪽에 물론 이제 한 번 들으신 분들이 또 들으시면 재미는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살을 조금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금요일 날 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그거 간단히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뒷부분을 좀 이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쪽에 좀 정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판서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확실히 말씀 그냥 말로 하는 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FOMC 의사록이 나온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에 나온 건데 여기서 의사록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첫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이게 거의 전부인 것처럼 시장이 좀 긴장을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FOMC가 있었던 날짜는 4월 28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의사록이라는 거는 4월 28일 날 얘기한 그 내용 자체가 3주가 지난 5월 중순에 이제 발표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28일 날 논의할 때에는 4월 달에 발표된 각종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더 금방에 발표된 지표들이겠죠. 그렇죠. 이때 지표는요. 모든 지표가 서프라이즈 이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이 상태 4월 달에 있는 것처럼만 몇 달 더 가면 테이퍼링 논의해야겠어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4월 28일이 지난 다음에 5월 달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물론 괜찮긴 했는데 지난달 대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 대비 좀 꺾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였죠. 원래 100만 명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26만 명 나왔죠. 그렇죠. 사실 26만 명이 나쁜 건 아닌데 시장 기대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26만 명 하니까 이런 표정을 쥐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도 보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 나왔는데 이런 지수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5월 중순에 이때의 내용들을 생생히 들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FMC에 있는 페드 위원들이 지금의 5월 달에 발표된 이런 지표들을 봤었을 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조의 확실한 변화는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사실 7, 8월 정도에는 정책 변화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것보다 저는 다른 쪽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스탠딩 래퍼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마 하반기나 내년 정도 돼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스탠딩 래퍼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투자자, 투자 기관이 있다고 해볼게요. 투자 기관이 뭘 투자하냐면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다 100채씩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 이빨이 땡겨서 다 아파트 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세금을 내래요.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려고 하니까 동시에 아파트를 팔 것 같잖아요. 다 돈이 없으니까. 누가 받아주냐. 그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패드가 나서는 거죠. 패드가 나가서 이 아파트 다 줘. 내가 있는 대로 다 사줄게. 비싼 가격에. 던질 때까지 던져. 얼마든지 사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팔고 나서 캐시를 받아버리니까 아파트가 제 대체대주표에서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편한 건 없죠. 오케이. 생큐.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패드가 이 아파트를 마구 사주는 거 이걸 우리는 양적와나라고 해요. QE라고 얘기를 하죠. 양적와나.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단어가 나오죠. 테이퍼링이라고. 조금씩 줄이겠다고 하죠. 그렇죠.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사주지는 않더라도 뭘 해주면 되냐면 담보대출은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보대출은 뭐냐면 아파트 팔지 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 빼줄게. 그런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패드가.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내가 사주지 못해도 양적와나 못해줘도 담보대출을 사줄게. 담보대출을 해서 대출을 해줄게. 그게 뭐냐면 담보대출이 래퍼고요. 네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와. 가 스탠딩입니다. 이 스탠딩 래퍼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거든요. 스탠바이 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래퍼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테이퍼링을 사실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하나를 빼면 하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걸 빼고서 약간 완충장치를 하나 주려고 하는 게 스탠딩 래퍼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라는 건데 금융 안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의 법을 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산의 법을 하고 금융 안정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선산업이 갑자기 안 좋아서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 조선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은행을 같이 무너뜨리게 되죠. 은행에 손실이 나니까 그럼 은행에 손실이 나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줘요. 그럼 다른 산업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죠. 은행에 돈 맥 경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은행 시스템 같은 이런 금융 시스템이 특정한 하나의 이슈로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뒤흔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아케고스라고 해서 빌황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해지펀드들 망가져야 됐을 때 혹시라도 은행이 크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은행들이 자본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이 자본 확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펑펑 신장처럼 돈을 뿜어내줘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을 갖다가 스톱 자본 자본 싸 싸 하면서 대출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을 늘려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돈을 펑펑 뿜어줘야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본 확충과 같은 일종의 규제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면 실시대로 이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마구 흘러들어가는 게 주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테이퍼링하고 만나면 사실상 조금 금융시장의 유동성 유입 이런 것들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시중은행에 자본 확충도 하라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테이퍼링에 영양권 안에도 들어가는데 스스로도 돈을 덜 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는요. 금융위기 때 금융기관들이 방만한 대출을 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돈 몇 개 원하고 은행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이 은행들한테 자본을 많이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했었습니다. 대당도 하지 말라는 거죠. 볼커루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됐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많이 완화를 시켰었죠. 그런데 브레이너드가 어떤 전주곡을 올리고 있는 거냐면 당장 규제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규제를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갖다가 사실상 넌지시 넌지시 흘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에서는 사실상 테이퍼링하고 스탠딩래프하고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저는 눈여겨봤고요. 주목했었지만 안전핀에 대한 얘기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의 전주곡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안정 이걸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장님 판서하실 때 그 위에 그 까만 매직이나 이런 거를 다른 걸로 좀 써보십시오. 안 보이나요? 저 매직이 약간 이게 안 좋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퇴출 시키면 매직이 한 2개 더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써요. 아 이게 안 보이는 거이시군요. 이게 자본확충 이렇게 써요. 아 잘 나오네요. 아주 잘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딱 완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너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오원 낫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기저효과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엔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기저효과는 제 생각에 올해 1월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댓글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녹음기나 이럴 것 같아서 얘는 이제 지우고 기저효과는 있다. 그냥 넘어가시죠. 기저효과는 이제 그만하고 저도 이제 너무 좀 송구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멘텀은 결국엔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 소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비가 그대로 폭발을 해버렸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에서의 스퀴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급망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캐시를 딱 주어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캐시를 딱 주니까 딱 받는 순간 오케이 내가 가서 사야지. 이러면은 사람들의 수요는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요. 그런데 공급망은 사람들이 엄청 사는데 그럼 공급 돌리자. 그런데 이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셔다운 시켜놨잖아요. 사람들 다 자르고.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생산망부터 어디서 생산하지? 이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돌아가냐? 하면서 생산망 라인을 한번 봐야죠. 그 다음에 사람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채용되지 않죠.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망까지도 다 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사이드가 돌아오는 건 이렇게 늦게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병목 현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수요는 여기에 와 있는데 공급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사이의 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 생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제 생각에 제정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제정 정책을 보시면 지난 12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9천억 달러만큼 자금을 줬어요. 그렇죠. 9천억 달러만큼 자금을 주면서 1인당 600달러씩 꽂아줬습니다. 캐시로. 개인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올해 3월 6일 날 1.9조 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풀이면서 여기서 1,400달러를 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소비를 폭발적으로 늘리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조 달러 커밍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이제 이렇죠. 이 정도에서도 물가가 이렇게 튀는데 얘까지 훅 들어오면 야 이거는 그냥 툭 튀어 올라간다. 이건 답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복 소비에 대해서는 보복도 한두 번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쑥 지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사이드의 스퀴즈에 대해서는 공급사이드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지만 결국에는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공급사이드에 대한 스퀴즈에 대해서도 사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 패드의 의견을 거의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정정책 쪽을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걸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천억 달러가 처음에 나왔었고 12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그 다음에 1.9조 달러만큼 경기부양 측이 나옵니다. 이 경기부양 측의 이름이 ARP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ARP에서 이 R이 뭐냐면 American Rescue Pulin이라고 해가지고요. Rescue가 됩니다. 구조를 해주는 거죠. 구조 플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가 이제 플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RP가 1.9조 달러입니다. 지난번에 요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고기를 직접 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선을 직접 주는 거. 워낙에 힘드니까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인당 1,400달러씩을 뿜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경기부양 측이 뭐냐면 2.25조 달러인데 3월 말에 발표가 돼요. 이 2.25조 달러를 뭐라고 하냐면 AJP라고 했고요. 이 J가 뭐의 약자냐면 Job의 약자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얘기죠.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낚시를 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8조 달러만큼의 플랜이 또 준비가 됐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AFP라고 했어요. 이 AFP는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의 약자는 뭐냐면 이제 보육을 갖다 책임져줘가지고 여성 인력이 일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거나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냥 인력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갖다가 숙련된 인력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낚시대가 아주 좋은 낚시대가 되는 거겠죠. 이런 컨셉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제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4조 달러가 커밍순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내막을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2.25조 달러는요. 얘는 8년에 걸쳐서 나와요. 한 방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8년에 걸쳐서 준대요. 얘는 패밀리 플랜은 10년에 걸쳐서 준대요. 그럼 뭐 10년짜리는 1,800억밖에 안 풀리는 거네. 얘는 그냥 한 방에 줬는데 얘는 나눠서 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갖다가 조달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달을 할 때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증세를 통해서 조달을 한답니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거둬가지고 증세를 한대요. 증세를 해가지고 조달을 하는데 그럼 어디서 증세를 하냐니까 법인세 증세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21%에 있는 현행 법인세를 28%로 인상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7% 인상하면 이거 조달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8조 달러만큼 자본이득세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노이즈가 엄청나요. 근데 저렇게 하면 시중에 유동성의 증가 요인은 아니네. 세금 걷어가지고 다시 풀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국채를 조달해가지고 국채로 자금 조달하면 구축 효과 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패드가 사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짝짝꿍으로 맞추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증세 같은 경우 패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증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기를 조금씩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K리커버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K리커버리를 말씀드릴 때 여기가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될 수가 있고 코리안 리커버리의 그 K 아닙니다. 그냥 알파벳 K입니다. 그럼요. K뭐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대기업이 되는 거 여기는 실물경제 서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 회복 과정인데 양쪽 하나로 돈을 풀었더니 양쪽 하나로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은행은 안정적인 대기업 쪽으로 계속 돈을 밀어주고 이쪽으로는 돈이 안 가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증세를 통해가지고 경기부양을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금을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K의 밑바닥으로 돈을 밀어내겠다는 이 플랜인 겁니다. K를 이렇게 오므리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아 힘드네요. 그래서 K가 이제 코리아가 아니라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 정책을 쓰는 건데 이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비판이 나온 거죠. 어떻게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면 28%까지 올리면 다른 나라 법인세 낮은데 다 나간다. 트럼프 행정부 때 35%였던 거 간신히 21%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경제 좋아지게 만들었는데 이거 또 올리면 미국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니 다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옐런한테. 그랬더니 옐런이 딱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가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옐런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서 나온 거구만 G20에 가자. 라고 해가지고 G20에 딱 모여가지고 20개 국가 모여 있잖아요. 최저 법인세 독일세 그렇죠. 최저 법인세 한도 이거 얘기를 한 게 됩니다. 최저 법인세 한도를 갖다가 21%로 인상하죠. 모든 나라가 최소 21% 하자는 얘기죠. 아 근데 자네네 옐런도 참 너무하네. 자기네들 정책하면서 야당 반대나 당내 반대파 얘기를 해결을 자기네들끼리 하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시켜. 근데 다른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다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15%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21% 정도가 최저 법인세가 21%가 정도 되면 미국은 28% 정도로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28%인데 21%면 나갈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나가더라도 저기 너무 멀리 나가서 생각하면 7% 법인세 차이인데 미국에서 웬만하면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5%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 법인세가 그러면 최저 법인세가 21%까지 못 올라오고 15%에 머문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여기까지 법인세를 인상하기가 힘들 거란 얘기예요. 그럼 법인세 인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냐면 이거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최근 버전입니다. 2.25달러가 아니라 1.7조 달러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바꿨어요. 민주당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데 공화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닥쳐라 0.8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공화당에서 0.8조 달러 거의 두 배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팽팽하게 맞섰는데 공화당 의견도 지금은 설득력이 있는 게 엄청난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경기를 봐 물가를 봐 이런 얘기하면서 이쪽도 지금 힘을 꽤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0.8조나 민주당의 1.7조 달러로 민주당의 1.7조는 증세 없이도 법인세나 이런 세금의 순중이 좀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세를 해가지고요. 10년 동안 조달한 걸로 8년 동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증세 없이도 세수가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졌으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쉽지는 않겠죠. 일단 이걸로 실물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오원용 부부장하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 길게 해드린 이유가 옐런 의장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15%로 최저 범인세 인상하는 거 7월 달에 G20에서 얘기합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다음 달에는 G7에서는 이 얘기가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드렸고 걔네들이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경기부양책 있잖아요.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야 1.9조 달러 떨었을 때도 이 정도 물가 상승하는데 4조면 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적어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4조라고 했는데 나눠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줍니다. 8에서 10년 나눠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보다 줄어요. 라는 거죠.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증세를 통해 조달을 해요.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간접 효과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를 부양하고 싶어요. 캐시를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은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교육을 시켜주면 물론 나중에 소비 올라올 거야. 돈 벌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캐시를 주는 게 당장 효과는 세잖아요. 당연하죠. 얘는 캐시를 줘요. 얘는 캐시는 하나도 안 줘요. 직업을 찾아주거나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거죠. 소득을 늘리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일 수 있지만 당장의 소비를 키우는 거는 이쪽만큼 세진 않죠. 그래서 4조 달러라는 것 자체가 이런 4가지하고 같이 맞물려 봤었을 때 향후에 뒤에서 끌어올리는 얘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경기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에서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스탠딩 레포 금융환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을 얘기할 때 기저효과는 일단 빼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보복 소비 공급 사이드 스퀴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재정부양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을 해서 드렸어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페드라는 곳이 너무 크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페드는 항상 물가를 잡는 선봉장이었는데 다들 물가 신경을 안 쓸 때 혼자만 물가를 계속해서 보초병이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데 그런 페드가 뒷짐을 딱 치고 있죠. 모두가 걱정하는데도 아유 괜찮아.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이거 뭐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야 저쪽에서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이거 물가 제대로 뛰겠다. 이런 공포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서머스의 조언이었죠. 래리 서머스라고 전 전 전임인가요? 제후 장관이죠. 클린턴의 정부 말에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그럼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라고 보면서 세 가지 조언을 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하라고 그냥 이렇게 아유 괜찮아 이러지 말고 멘트라도 날려라. 첫 번째 그래서 멘트라도 날리게 되면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옐런이 금리 인상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던지는 거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지의 마법사를 보면 사자가 나와요. 도로시 일행도 그 사자가 처음에 와 와 울부질때는 처음에 놀랬거든요. 그렇죠. 그 사자는 힘이 없어요. 패드가요 당장 액션을 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장이 그러면 말을 안 듣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뭘 하냐면 말로 일단은 좀 눌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협박을 몇 번 할 겁니다. 몇 명의 유연들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노이즈는 앞으로도 몇 번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서머스가 첫 번째는 물가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일자리 9월달 이후에는 실업급여 그만 준다는 걸 미리 선언을 해라. 연장 안 된다고. 그러면 6, 7월부터는 일자리 구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구하면 공급사에 대해서 스퀴즈가 풀려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지금은 일자리가 안 구해지니까 느리잖아요.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만약에 빨리 고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 사이드를 맞춰주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나 마찬가지로 뒤에서 던져줬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스의 조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스가 돈 줄 때 나눠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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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서머스의 조언하면 3x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아침에 나오셔서 4월 FMC 의사록의 속득과 행간의 의미를 정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탄소 좀 지우시고 물도 좀 드시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물 좀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좀 드리고 자 오건운 부부장하고 복습을 한 이유는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뚝 끊어서 하면 맥락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써서라도 다시 한 번 반복을 해드린 거고요. 잠깐만 광고 들으시고요. 후반부에서 오늘의 주제를 다룰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오건운 부부장과 함께해 주시죠.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물 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낫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드렸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근영 부부장과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1부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 얘기할 거다. 뭡니까?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데 왜 제가 주제를 모르는 척하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세계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다 가짜 인플레이션이다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지만 다시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백가정명식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딱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관을 딱 갖고 계시면 시황을 정리하는데 미래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연준의 정책 스탠스와 함께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좀 찝찝했던 게 아침 방송하고 나서 찝찝했던 게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실제 보면 누가 봐도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었잖아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08년도 기억이 나는 08년도인가 11년도인가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동전을 조그만 걸로 바꿨어요. 다 녹여가지고 쓰거든요. 구릿값이 너무 뛰니까 녹여가지고 그거 썼어요. 주화를 그래서 주화가 초콤해졌잖아요. 옛날에 주화가 좀 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은행원들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은행에서 들고 날랐는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좋은 건데 500원짜리가 특히 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25,000원짜리 한번 들면 농담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유행이 아니라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한강 같은 데 보면 하수구 철로 된 하수구 맨홀 구멍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뜯어가고 그거 뜯어가고 스크랩 같은 것들 다 고철들 뜯어가고 이런 뉴스들 막 나고 11년도에 배추파동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누가 감히 김치를 시켜 김치를 더 달라고 이런 뉴스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거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고 그때 당시에 저도 했었던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패드가 하는 말 하나도 믿지 않아요. 네가 뭔데 어떻게 네가 일시적인 줄 알아 이렇게 패드에 대해서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패드가 만약에 예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패드는 1, 2월 달부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에 엄청나게 스파이크가 될 것이다 많이 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반기부터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줬거든요. 예고를 해줬는데도 안 믿죠. 만약 예고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팍 뛰어요. 그럼 와 더 난리가 났겠죠. 뒤에 나와서 패드가 뭐라고 더 믿지 않았겠죠. 예고를 한 게 그나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남의 어떤 다른 분들 댁에 놀러가면 놀러갈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큰 개가 있다. 절대 물지 않는다. 지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물리지 않는다. 알고서 들어가는데도 걔가 막 난리를 부리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애가 쫄아가지고 괜찮다고 막 오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말을 해도 그 정도인데 실제로 만약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으면 아마 패닉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많이 믿으려고 해요. 보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고요. 저는 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했던 경험은 아니지만 70년대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덜어 있으니까 네. 조심히 세우겠습니다. 경험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70년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사우디의 서규 장관 중에 야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아 예. 이 사람이 86년도까지 서규 장관 하셨던 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했던 명언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유국들한테 유가가 마냥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물러나요. 이게 산유국한테 유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적은 제 기억에는 세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70년대에서 80년대에 넘어올 때요. 이때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냐면 배럴당 45불이었던 국제 유가가 1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86년도에. 79년도에 45불이었거든요. 3조 5항의 한 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86년에 10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억이고요. 두 번째 기억은 08년도인데 08년도인데 이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한 달 만에 33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금융위기라고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년도에요. 2011년도에 국제 유가가 2011년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정도 했거든요. 이게 11년도에 120달러였는데 쭉 밀려 내려가가지고 2016년도에는요. 배럴당 26달러까지 내려갔고요. 이게 2020년도에는 전 처음 봤을 듯한 마이너스 유가를 작년에 저기 3프로 TV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난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저쪽에 29불 때 한번 사봤고요. 16년도 17년 초인 것 같은데 29불 16년 초입니다. 16년 2월 그렇죠. 16년 초 구정 전날에 설날 전날이었던 것 같고 2021년도에 마이너스 10불 살짝 한번 사봤죠. 기념하려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제가 기억하는 유가의 하락 시나리오들이에요. 그런데 다 공동점이 뭐냐면 앞에 너무 올랐어요. 자 그럼 이제 70년대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70년대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성장은 정체가 되는데 유가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갖다가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도요. 미국 페드도 인플레이션 하면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79년도부터 매파 중에 매파라는 분이 있어요. 볼커라는 분이 있거든요. 폴 볼커라는 분. 키 엄청 크시고요. 2m5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이분이 볼커롤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잖아요. 금융 규제. 이분 이름 따스한 거죠. 와 이분은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는 18%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기준금리가 18%인데 그럼 기준금리가 18%면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금리가 25%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실업률이 81년도에 제 기억에 10.7%까지 올라가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물론 작년에 그 기록을 깨긴 했지만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행복을 찾아서 라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 한 다섯 번 이상 본 것 같은데요. 그 아들하고 화장실에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보면 막 울고 근데 그 영화 보면 실업자들이 줄 서가지고 참 어려운 생활을 하잖아요. 그 80년대 샌프란시스코 배경이. 그때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미국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볼코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물가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박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박살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죠. 우와 그래서 육가가 이제 결국엔 10불까지 떨어지고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불까지 돌아오는 게 언제였냐면 2003년 4월에 2차 이라크전이 있었어요. 2차 걸프전. 그때 돌아옵니다. 2003년에. 25년 동안 실종됐었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이때 원유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수요가 불러지고 두 번째는 원유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가가 한꺼번에 훅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너무 높아진 육가는요. 성장에 수요를 갖다가 쥐게 되면서 오히려 산유국한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높아야 꾸준히 오래 해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라는 게 야만이죠. 야만히 석유상이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또 근데 저런 분들은 자기 집에 갈 때 저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자기 제임 씨에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제임 씨도 비슷한 얘기는 계속했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8년도로 가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도 8월 9월 달부터 베어스턴스에 있는 해지펀드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랬던 이제 패드가 그때부터 금리를 2007년도 말부터 금리를 낮추고 막 돈을 뿌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양쪽 하나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 실물 경제는 안 좋고 금융시장은 다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원자재 시장으로 다 달려간 거죠. 그래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을 다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픽 국가들도 브라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급을 죄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배럴당 145달러까지 간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그렇죠.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국제유가가 뛰니까 이거 맞춰가지고요.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하늘로 치솟기 시작해요. 에그플레이션합니다. 그래서 이때 막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 되게 주가가 좋았었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물 경제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실물 경제가 전혀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실물 경제가 리머니 파산하면서 훅! 대구에 쓰러진 거죠. 밑에 있는 수요가 없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데 뚝 떨어지는 게 33불까지 빠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기억이죠. 두 번째 교훈을 비슷한 때 얻었죠. 그런데 11년도에 한 번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11년도 초에 이게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카타피 물러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유가도 올라가게 되고 중동 지역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리고 미국도 양쪽 안 하는 거 2차 양쪽 안 하는 거 하니까 이때 당시에도 에너지 시장 쪽에 돈이 몰려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뛰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또 누가 붙냐면 중국이 투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투자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하고 맞물렸냐면 차화정하고 맞물리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장중에 2222까지 뛰고 이때 차화정 버블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면 중국의 투자 성장에다가 뿌려놓은 돈하고 중동의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았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 칠레 구리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그런 약간 그런데 칠레 혹시 광부들 저 갖췄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칠레 구리값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까지 그 깊은 데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가 11년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 11년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 나서냐면 22가 나섭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나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금리를 두 번 인상을 해요. 유럽 재정위기 중심에서 금리를 두 번 인상을 해요. 패드도 인상을 안 하는데 혼자 금리 인상을 두 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원자재 가격이 취소했죠. 그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까지 인상하죠. 그럼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안죠. 하나씩 둘씩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요. 11년도 8월에 유럽 재정위기가 제대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을 해요.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유럽 국가들 이때 막 다 유로존 분열되는 거 아니냐 유로화 체제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실물 경지가 주저앉아버렸죠. 실물 경지가 주저앉아버리니까요. 이때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원자재 가격이 줄줄줄줄줄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저성장 저물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게 그게 다른 게 2014년도에 서머스라는 분이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서머스가 레리 서머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머스죠.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서머스가 목소리를 엄청 키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20위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위는 당시에 20위는 당시에 뭐냐면 20위가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면 다른 거 다 됐고 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한꺼번에 금리 인상해가지고 대응하려면 훨씬 힘드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는 잡아야 돼 하면서 금리를 인상했고요. 패드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금리 인상할 분위기 아니야 하면서 패드는 금리 인상을 안 해요. 이 둘의 갈림길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20위는 이때 금리 인상을 안 했죠. 금리 인상을 두 번 했죠. 인상했죠. 패드는 안 했죠. 가만히 있었죠. 이게 11년도 12년도입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유럽 경제는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12년도에 포르투갈의 센트리라는 것에서 그때 당시 드라기 총재가 와레버의 테익스라고 해서 뭐든지 할게요. 한국학원을 마리오 드라기가 새로 된 거죠. 그때 그렇죠. 그 전임은 독일이었죠. 트리시였죠. 독일. 독일의 트리시였죠.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전통이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12년도에 와레버의 테익스를 딱 얘기했고 네. 그런 다음에 15년도에 양쪽 완화를 실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양쪽 완화를 20위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페드보다 더 크게 했습니다. 참고로 페드는 13년도에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15년도에 20위가 유럽중앙은행이 양쪽 완화를 할 때 얘네들은 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어떤 운명을 만드는지 이게 보여주는 거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오스테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김축이라는 단어잖아요.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빚이 많을 때는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맬 게 아니다. 허리띠 졸라맬다가 허리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두기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두기파가 힘을 얻고 MM팀, 현대통화이론 이런 얘기들도 힘을 얻는 이유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쪽이 잘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22의 이 실수를 저 같은 아마추어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페드라든지 중앙은행에서 이걸 기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지난 주말에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지금 라가르드잖아요. 라가르드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6월달에 유로전도 경기 올라오고 물가도 올라오니까 양쪽 안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걸 줄일 거냐고 그랬더니 아 성급한 얘기 이러면서 말을 피해요. 이런 교훈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22에는 남아있겠죠. 유럽중앙은행한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때 당시에 기업을 보면 11년도 08년도 이때 보잖아요. 물가 상승밖에 안 보였어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무조건 인플레이션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잠깐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시죠.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죠.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기사를 좀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구리 철광석 가격이라는 타이틀로 가져왔어요. 구리의 몸값 상승세가 무섭다.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1년도에서 10년 전이니까 2011년이겠네요. 밑으로 내려보면 제가 밑줄 근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로써 구리 가격은 2011년 2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가격을 10년 3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11년이라는 이정표가 보이죠. 그렇죠. 밑에 보시면 철광석 가격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줄 정도에 보면 201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다. 2011년에 기억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차트가 나와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어요. 2011년도에 그 구리 가격에 위쪽에 있는 게 커프프라이스입니다. 하늘에 떠있죠. 2008년 이후에 한번 쭉 가라앉았다가 하늘에 떠버렸죠. 그런 다음에 뒷 모습을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뒤쪽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2011년 이후에 구리 가격이고요. 그 밑에가 2011년 이후에 철광석 가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뛰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놀랐어요. 거기에 기사를 잠깐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오르며 인플레이션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같은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8년 9월 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나와있죠.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칠판을 잠깐 보시면 저는 이제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서 말씀드렸냐면 2008년의 기억하고 2011년도의 기억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금융위기 온다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둘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성장이 따라와주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지는 올라버린 물가가 성장을 더 짓눌러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잖아요. 이 물가가 뛴 만큼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게 과연 나와줄 것인가가 일단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부터 봐야 될 게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5월 달 지표만 보면 제가 첫날 ISM이 살짝 꺾여 있었다는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고용이 싱숭생숭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발표됐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꺾여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거 기사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5페이지를 잠깐 열어주세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열어주시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기사 그대로 21일 날 발표된 건데 5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둔화했다. 21필라델피아 연내에 따르면 5월 필라델피아 연낸 제조업 지수는 전월 50.2에서 31.5로 하락했다. 예상치인 40.5보다 낫죠.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브레이크다운을 해볼게요. 하나하나 좀 보면 첫 번째 5월의 가격 지불 지수는 전월의 69.1에서 76.8로 올랐다. 가격 지불 지수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 부담은 크게 뛰었다고 나오죠. 80년 3월 이후 최고랍니다. 5월 가격 수용 지수는 34.5에서 41로 상승했다. 가격 수용 지수는 제품 가격이 소비자들한테 반영하는 거죠. 전가해버리는 거죠. 걔는 81년 5월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가격 지수는 올랐죠. 물가 자체는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그럼 어디서 깨졌다는 건데 고용 지수는 전월 30.8에서 이달 19.3으로 대폭 하락했고 신규 수준은 전월 36.0에서 32.5로 하락했다. 출하 지수는 25.3에서 21.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가격은 올랐는데 고용 안 좋고 주문 안 좋고 출하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품 생산업자입니다. 원자재의 공급이 수급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만큼 사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을 좀 하려는 수요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겠죠. 작년에 마스크 저도 줄 서서 샀거든요. 집에 사실 한 20개 있었어요. 산 이유는 당장 쓸 거 있는데 이번 주 모르잖아요.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가수요가 붙어요. 그렇게 가수요가 붙잖아요. 그럼 투기 세력이 붙죠. 스캘핑하려고 중간에 중개해가지고 브로크리지 해가지고 돈 벌려는 그런 가수요도 붙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많이 밀어올리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을 합니다. 제조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생산 좀 늘려보려고 하니까 일단 사람을 못 구해요. 두 번째는 너무 원자재 가격이 비싸요. 아 이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일단 뭔가 하려고 할 때 진짜 워낙에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워낙에 고통받고 투자할 때 되게 신중했었는데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발목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쉽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디서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앞에 페이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코멘트를 줘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 불기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문제를 언급한 회사도 증가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균형을 경영진이 언급한 회수는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 3배 늘었다. 아 모건 스탠리는 공급망 문제가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애플, 삼성전자, 포드 전부 다 이 이슈에 대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거든요. 반도처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줄긋게 뭐라고 나오냐면 공급망 불균형이 경기 회복 국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출 증가를 막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밑에 제가 차트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 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 상업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대출이 뿜어져 나가는 건데 중앙은행에서 테이퍼링을 해서 돈을 빨아들이더라도 시중은행이 뻥뻥 돈을 펌프질해 주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난 한 2년 정도의 차트예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크게 위축이 됐다가 그다음에 20년도 작년도 7월부터 뒤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돼가지고 올해 초에 고개를 플러스로 싹 돌려요. 이게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섰어요. 계속 회복이 되다가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떻죠? 3, 4월돼서 다시 고개를 마이너스로 푹 숙이고 있죠. 그래서 대출 증가율도 조금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저도 사실 성장을 볼 때 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 이 대출 증가율인데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있어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성장이 못 따라가주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재반 물가의 상승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상승이 와 있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눈앞에 물가가 상승해 있는 건 동의하는데 성장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따라와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건 중요하지 않죠. 패드가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FMC 의사록에서도 상업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패드에서도 6월달 7월달 지표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이 나오지 않는 물가의 상승이라는 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돌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패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다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들 시장 있잖아. 너네들 막 걱정 안 하게 할게. 그리고 하더라도 저도 이번에 성명문을 원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참 전에 내가 예고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애들은 못 믿는 걸까요? 자꾸 쟤네들 뭐 할 것 같고 옛날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저기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고 싶은 걸 믿다 보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믿다 보니까 눈앞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패드가 보고 있는 PC라는 이런 물가 지수하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똑같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가 넘었어요. 맞아요. 엄청 높았거든요. 경기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3달러가 넘어섰거든요. 오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 12년도 13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4달러 때문에 아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워낙에 한동안 인플레이션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니까 워낙에 오랜만에 만나는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를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 패드라는 파수꾼조차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혈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머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조언하는데 나 물가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엄연하게 코멘트를 해줘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집값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로버트 실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 이거 엄청난 거 이런 얘기도 하고 당장 주식도 지금 조정이라고 하지만 스틸, 다우지수, S&P 다 사상 최고가 권역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물가까지 오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렇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요즘 마켓 보면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빠르게 바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시간을 얼마나 아니 뭐 한번 써보세요. 조금만 좀 빨리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시간 드리는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7시 22분인데 조금 시장하실 텐데 아 그 짧게 짧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식사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두루뭉실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장과 물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성장이 따라와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키펙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성장이 세게 나와주면 큰 문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성장과 물가를 갖고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성장 사이드에서는 고성장과 저성장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두 가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에서는 고물가하고요. 그다음에 저물가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사분면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네 가지 표로 한번 짝 잘라보는 거죠. 그러면 네 개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매크로 시나리오에서는 고성장 고물가가 하나 들어올 거고 저성장 고물가가 들어올 거고 고성장 저물가가 나오고 저성장 저물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개의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성장 고물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성장 고물가 최근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제 이때가 이때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기억할 때 이게 2005년에서 2007년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유기전. 그렇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강한 성장이 있었죠. 이때 주식시장 좋았는데요. 이때 주식시장은 어떤 기업들이 좋았냐면 중무장대 산업이 되게 좋았어요. 조선주 날아갔었습니다. 그때. 지금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분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가치주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치주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즉 중무장대 산업이 굉장히 좋았고요. 채권을 보시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채권 안 해요. 왜 낮은 이자에 박아놓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물건을 사들이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채권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자금을 땡겨야 되잖아요. 빌릴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죠. 채권 가격이 금리가 뛰니까 채권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렇게 울어요. 여기에 원자재가 들어가죠. 금과 같은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원자재 시장은 당연히 당근 웃겠죠. 물가 상승에서 해치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성장 고물가 금면 하면 주식 채권 원자재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넘어오면 저성장 고물가 금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금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성장 고물가에서는 주식은 죽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나오니까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매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물가가 뛰니까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진이 줄겠죠. 저 때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식계지죠. 채권 당연히 물가가 뛰니까 채권이 안 좋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 자산이 다 안 좋았어요.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 자산이 다 안 좋으니까 대한 자산이 나오죠. 그래서 대한 자산이 원자재로 나와요. 원자재가 이때 제일 좋았고요. 국제유가, 원유투자 내지는 금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때 시절입니다. 1970년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장 저물가를 아마 이건 악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2017년 정도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고성장 저물가가 오잖아요. 주식은 성장이고 가치공으로 다 날아가요. 다 좋아요. 최고 좋은 거지. 2017년도에 비해서 성장주가 가치공으로 다 올랐어요. 전세터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채권이 있죠. 물가가 낮으니까 채권은 방긋 웃어요. 대신에 원자재는 별로 안 좋아요. 이때. 이때 별로 안 좋아요. 17년도에. 옆으로 넘어오면 저성장 저물가가 나오죠. 저성장 저물가는 지금이라고 코로나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장이 없으니까 주식은 안 좋겠죠. 저물가니까 채권은 좋겠죠. 그럼 방긋 웃겠죠. 채권은. 그렇죠. 원자재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지금이 저성장 저물가인데 주가 좋은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표를 딱 주면 여기 하나가 딱 들어와요. 여기 누가 들어오냐면 패드라는 애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펌프질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어디론가 올라가도 여기까지 펌프질을 한다는 거죠. 어디로 보낼까 하는 거지. 돈을 하도 많이 뿌리니까 주식은 어떻게 되죠? 올라오는데 대신에 주식 중에서도 성장의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장주가 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고 돈이 나오니까 원자재도 하도 돈을 뿌리니까 얘들도 반가워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 미국 물가가 관심 있는 분들은 없어요. 미국 물가는 사실 저도 별로 관심은 없는데 왜 미국 물가를 이렇게 눈여겨보냐면 테이퍼닝 할까봐죠. 패드가 어떻게 얘 때문이죠. 얘가 판을 깰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 패드 때문에 두려운 거지. 사실 물가가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좀 그려봤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여기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꿈쩍도 안 하게 깊게 저성장 저물가에 깊게 박혀있던 게 하도 밀어있을 제키니까 꿈쩍도 안 하는 게 들썩들썩 하면서 어디론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어디론가. 요즘 시장 보잖아요. 어느 날 주식 오르는데 채권 떨어지고 원자재값이 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은 주식 떨어지고 채권 떨어지고 원자재만 오르고 그래요. 갈피를 못 잡고 불이 여기서 들어왔다 저기서 들어왔다 국면이 계속 회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복잡한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시나리오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지금이 저성장 저금리라고 저물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을 보면서 이거 투자하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디로 갈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어디로 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성장 고물가로 간다면 지금이야 성장주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치주의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도 말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올해 초에는 사실 이 그림이었던 거죠. 지금 고성장 고물가 아닙니까? 이쪽으로 훅 가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다시 여기 쳐박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패드도 똑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쪽으로 엄청난 압력이 오는 겁니다. 일로 밀어내는 저성장 저물가로 밀어내는 엄청난 압력이 있는데 이거에 대응해가지고 재정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역류에 맞서서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보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물가 상승으로는 지금의 물가 상승이 무언가 판을 바꾸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라는 게 패드가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얘기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라는 거고요. 언젠가는 옴마 가겠죠. 어디론가.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네. 여기로 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저성장 고물가가 돼도 원자재 빵 끝 고성장 고물가도 원자재 빵 끝 네. 근데 이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저성장 고물가가 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못 버텨요. 다시 주우 내려오죠.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갑자기 고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골디락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나? 이게 나오려면 가능성 있나? 생산성이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기술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의 발전과 함께 고성장 저물가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언젠가는 이리로 갈 거라고 낙관론이죠. 언젠가는 이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시장의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고성장 고물가로 갔다. 고성장 고물가가 물가만 살짝 빠져주는 그렇죠. 쿠션 치고 내려오는 이렇게 되면 아유 앞으로 주식시장 한 2, 3년은 더 좋겠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로 갈지를 사실 아무도 몰라요.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크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물가하고 성장을 가지고서도 이 정도의 환경이라는 거를 내 주변의 투자의 환경이라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하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 포트를 가져가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내에 이런 애들을 조금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쪽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는 이 포트의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포트의 비중을 올리는 전략을 쓰는 게 되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불과 10년 전은 이런 얘기하면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투자했는데 요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ETF 투자 진짜 그러니까 ETF가 다 되니까 정말 잘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되게 아웃라인만 적었잖아요. 여기다가 ETF를 갖다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적어놓게 되면 제 생각에는 투자 시나리오 지도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네크로 차원의 어떤 인사이트를 담고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도 포트폴리오 운영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쓴 책 제목이 부의 시나리오에 그래서? 이 내용도 책에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네크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캠체인저가 될 것 같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성장 고물가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이제 좀 담아보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최근 이번에 뭐 여기 애니메이션 같은 표지에 책이 아직 안 나와서 있는데 제가 복사본을 갖고 있는데 아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전에 없던 애니메이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부의 대이동에서 썼던 것처럼 문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그런 내용은 똑같은데 이번에 좀 생각했던 건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조라든지 어떤 글귀라든지 이런 건 진짜 못 외우는데 옛날 어렸을 때 노래 같은 거는 간주만 나와도 전주만 나와도 전주만 나와도 아 이거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노래를 다 외우시는 분은 많은데 시조나 글귀를 다 외우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성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금융이라는 주제가 아무리 구어체로 쓰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페이지마다 한 두세 페이지마다 저런 그림들을 좀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읽으실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리마인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그림들을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좀 넣어봤습니다. 아니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솔직히 오건영 부부장이 왜 페북에다가 글 올려주시잖아요. 하 저는 주옥 같은 글인데 요즘에 다 못 읽어요. 길기도 하거니와 그 얘기 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자가 워낙 작잖아 모발폰으로 보니까. 아니 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부에 대해 또 말했더니 아유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많지만 아니 저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의 시나리오는? 네? 부의 시나리오 오늘부터 살 수 있어요? 아니 저 예판에 들어가서 예약 판매? 예약 판매하실 수 있고요. 나오는 거는 이제 6월 7일 날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약 판매 때 예약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박병창 부장의 이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예약 판매를 안 했더니 수요 예측을 못해서 책이 없어서 책을 못 파는 케이스들도 나오는 데다가 가능하면 우리 우리 상프로티비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 좋은 지혜를 무료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시니까 이럴 때는 1등도 한 번씩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채팅 때 귀한 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책을 예약을 좀 해주시면 오은영 부부장한테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채팅창에 있는 질문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미 7시 35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어떤 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한 가지 어떤 질문이에요 영래포 시장에 기관들 돈이 자금이 엄청 몰린다 이거 좀 잘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한 꼭지만 하고 갑시다 이거 설명드리려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오래 걸려요? 영래포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 자금 시장에 지금 자금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SLR 3월 달에 철폐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은행들이 예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금을 받은 만큼 자본을 쌓아야 되니까 은행들이 예금을 안 받으면 그 예금이 어디로 가냐면 MMF로 흘러갑니다 근데 MMF는 단기 자금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단기 자금을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단기 자금에 이게 단기 상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단기 자금에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요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 시간 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는 제 생각에 5분 설명해드리면 오히려 거대한 혼선을 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5분 설명하면 거대한 혼선을 줘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제가 진짜 이거는 시간을 좀 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FOMC 때 이거 얘기할 거예요 IOR 얘기를 할 텐데 되게 재미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FOMC랑 5월 FOMC? 다음번 FOMC 6월? 그렇죠 6월 FOMC에서 이거 얘기 나올 건데 그거 한번 제가 따로 그러면 따로 스케줄을 잡읍시다 알겠습니다 나는 어떤 분이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영략포시장 기간에 돈 모이는 거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사이에 뭐 큰 일이야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말 저 하세요 또 권영 아니 저기 그 은행에서도 이제 유튜브로 하는데 또 오 권영이라고요 그건 이제 은행 유튜브 중 제 계정이 아니라 은행 계정에서 제가 하는 건데요 이제 취지가 지금 한 12편 정도 올라갔어요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보시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고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뭐 30편 40편 쌓이면 금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교과서라는 말씀은 좀 가미드리기 어렵고 참고하실 수 있는 요즘 모든 금융기관이 유튜브를 몇 개씩 하잖아요 그중에 한 코너가 신한은행에서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그 코너 이름이 또 권영이랍니다 옛날에 또 오해영이라는 드러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패러디한 것 같은데 여러분 틈틈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원영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티비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